글로벌 가구 회사 이케아가 오늘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적표와 또 향후 판매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내년까지 대형 매장 2개를 추가하고 서울 도심에 소형점포 한 곳을 최초로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먹구름이 낀 국내 가구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립식 가구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외곽지역의 대형 매장에서 고객을 기다리는 기업. 이케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올해에는 달라진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임 2개월을 맞은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편의성과 접근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디지털을 가미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에서 테스트 중인 도시명 접점 매장을 국내에서도 선보인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단순히 가구를 파는 매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광명점, 고향점에 이어 오는 12월이 오픈하는 기흥점과 내년에 문을 여는 동부산점은 온오프라인 융합형 매장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요한손 대표는 마케팅 전략과 더불어 최근 성적표 또한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19년 회계연도에 전년보다 5% 성장한 5,03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가구 회사들이 역신장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케아 코리아는 홈퍼니싱 시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곁으로 한 발 다가서는 이케아. 글로벌 가구 공룡의 달라진 행보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